에너지는 산업의 근간이며, 발전의 시작이라는 신념으로 1974년, LS 일렉트릭은 첫 빛을 밝혔습니다. 이 작은 불빛에서 위대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. 더 밝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온 50년 우리가 밝힌 빛은 더 커지고 밝아졌습니다. 압도적 기술의 전력 사업으로 첨단의 토대를 만들고 혁신적인 자동화 사업으로 세상의 변화를 창조하며 스마트 에너지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실현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. 산업의 바탕에서 세상을 혁신해 온 LS 일렉트릭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의 빛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밝힙니다.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움직입니다. 보존의 50년을 넘어 더 위대한 100년을 향해 한계없는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.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이네이블 더 체인지 LS 일렉트릭